갑자기 열린 문에 쾅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피하실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죠.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오른쪽 차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문이 펑 열리면서 펑! 양 변호사님,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고 검은색 차량은 도로까지 침범해서 튀어나와있는데 문까지 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얘기하신 것처럼 마침 하필이면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는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이쪽으로 나거나 저쪽으로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속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퉜죠.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9대1 정도로 1 정도는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문 여실 때 정말 뒤에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좁은 길에서는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잘 달리는 오토바이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안 돼. 또 열렸어 문이. 백 변호사님 오토바이는 과속도 아니었고요. 자기 차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저 상대 차주가 문 연 사람이 오토바이 너도 잘못 있잖아 그랬다네요. 지금 보니까 저곳이 주차라인이 있는 곳도 아니네요. 그냥 보니까 저 차량도 일단 불법 주정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저 차량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막 차를 세우고 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뒤를 한번 확인을 하고 더 나가서 비상등이라도 내린다라는 그런 신호라도 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오토바이 운전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 차주도 과실 비율이 8대 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문은 열리는 데 1초 정도 남짓이고 뒤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저 차량 그다음에 주차선에도 아닌 일반 도로에 정차를 해놓고 비상등도 켜놓지 않았던 저 차량의 과실이 그래도 7대 3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